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2020년 한 해가 다 갔네요. 오늘은 무슨 콘텐츠를 할까 하다가 제가 여러가지로 했었어요. 건프라도 이제 초창기 때 하고 처음 유튜브로 이번 연도에 시작을 했잖아요. 한 반년 됐죠 벌써? 반년 됐는데 벌써 50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너무 진짜 감격하고 진짜 감사드려요. 그래서 좀 여러가지 많이 했는데 보통 이제 계속적으로 아마 좀 전자기기 쪽으로 좀 먼저 하고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를 해볼까 하는데 뭐 그거는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고요. 건프라도 다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번 연도에 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조금 소비도 뭐 다른 유튜버 분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소비가 막 크진 않죠. 돈도 없고 실제로.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소비 중에서 그래도 조금 많이 해봐서 여러가지를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돌아보고 돌아보는 걸 따라 이제 최악의 선, 최악의 제품 하나 하나. 그 다음에 최고의 제품 하나 이제 꼭 이 핸드폰이 아닐 수도 있고요. 케이스일 수도 있고 필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여러가지로 좀 충전기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한번 놔봤어요. 근데 핸드폰도 놔보고 에어팟 2세대도 놔보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4, SE, SE 2세대. 저희 두 개나 구했죠. 되게 좋았을 때,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요. SE 2세대 1세대는 2세대랑. 그 다음에 갤럭시 노트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폰 12 미니도 있는데 지금 제일 좋은 카메라로 찍고 싶어가지고 이걸로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원래는 F를 쓰던 사람이었어요. F를 쓰던 사람에서 F부터 시작을 해서 F는 건너뛰었고, 그 다음에 F는 6 플러스, 그 다음에 그 한 3년 쓰고, A 플러스, A 플러스 쓰고, 10 여러가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개가 생겼습니다. IT 이걸 하면서. 일단은 이제 최고의 제품은 여기 일부러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최고의 제품은 얘에요. 갤럭시 노트 10 이고, 이걸 왜 최고의 제품을 선정했냐면은 일단은 제가 이거를 한 1년 전에 정말 정말 넘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자급제가 그 당시에 120 얼마? 130 얼마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만큼 잘 돈은 없었고요. 제가 왜냐면은 아이폰 10도 제가 형한테 받았고, 그 다음에 A 플러스도 약정이 많이 남아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요거 못 살 되게 못 샀는데 한이, 뭐 한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그런 게 많이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중고를 구매해서 되게 싸게 샀죠. 그 당시에 한 45만원. 네 그렇게 사가지고. 전 판매자 분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흠집 안에 흠집만 딱 남아있고 나머지 너무 좋은 거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45만원 정말 싸게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디자인이 되게 예뻤어요. 네. 디자인이 저는 노트8도 보고요. 노트9도 봤고, 노트10도 봤고. 노트2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도 이렇게 조금 쉬고 싶어 봤던 사람인데. 노트10이 제일 예뻐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노트 시리즈를 기준을 잡으면은 노트10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색상은 좀 레드를 사고 싶었는데. 레드는 그때 당시에 50만원이 넘어가지고 못 샀고. 그래서 블랙을 샀는데 너무 잘 산 거 같아요. 지금도 너무 잘 쓰고 있고. 너무 행복해요. 램도 진짜 12기가고. 카메라도 트리플 카메라고. 그 다음에 뭐 주사율이 좀 아쉽지만은. 주사율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느리지가 않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사율은 그렇게 느리지가 않아요. 콕콕콕 읽어보세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짜 빨라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120Hz가 너무 부드럽지만은. 그거는 이제 제가 안 써봐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가볍고. 진짜 가벼워요. 진짜. 진짜 가벼워요. 미니를 지금 쓰고 있는데. 미니보다 약간 누것쪼만은 그렇게 별치 않아요. 되게 가볍고. 카메라도 3개 야간 모드 되고. 램도.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셔도 후회 안 할 폰이에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지금 사다 안 아까울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 2년 더 쓰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뭐 제가 세컨으로 샀지만은. 세컨이 아닌. 네. 그런 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무조건 추천드려요. 안드로이드를 가실 분. 그리고 노트를 가실 분. 뭐 노트20이 당연히 좋죠. 20 시리즈가. 뭐 20은 그렇다치고 울트라 시리즈는 정말 좋다고 알고 있어요. 카메라도 정말 좋고. 뭐 50배 줌도 되고. 너무 좋은데. 지금 그냥. 한 1년 조금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노트20 만약에. 계속 말씀드리면. 최신 폰이 굳이 필요 없는 분께는. 가볍고. 카툭티도 없고 별로. 이거 보세요. 네. 이게. 빛 때문에 잘 안 보이나? 네. 카툭티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구매해 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가지 여기서 가져왔지만. 12 미니도 괜찮고. 화면도 좋고. 다 좋고. SE도 좋고. SE랑 거진 경합이 많이 됐었어요. SE 세대가 정말 좋았거든요. 네. 저는. A세 폰팩터를 따라갔지만은. A13 바이온틴. 그때 당시에. 2번 말고. A13. 최신 칩셋을 딱 넣어준 거예요. 11%에 들어갔던. 그러니까. 카메라 성능이 후처리 속도. 뭐 이런 거랑 해서. A13보다 훨씬 좋아졌고. 네. 제가 A13이 없어서 영상 못 만들었지만. 많은 유튜버 분들 걸 보면은. 항상 그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추천해 드려요. 이것도 너무 좋았고. 그런데. SE 세대도 지금 구하실 수 있으면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은. 오늘 잠시 나갔다 왔는데. 나가면은 좀. 그랬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볼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얘. 로즈골드 쓰시는 분은 봤거든요. 어. 진짜 예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 얘도 구할 수 있으면 얘도 쓰는 게 좋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많이 제약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제약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구색 맞추기 용으로 이걸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고. 항상 이 두 개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최고의 제품은 뭘까. 얘 아니까? 얘 아니까? 하다가. 아. 글쎄요. 항상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얘에요. 얘. 그래서. 노트가 제일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노트. 올해의 최고의 제품은 아니죠. 저한테 올해의 최고의 제품. 어. 이거. 잠금 다섯 번. 이런. 잠금을 다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이따 하고. 여러분도 한번 구매해 보시고. 다음은. 이제 다음으로는 아이폰 SE 2세대용 케이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ESR 제품으로 얘가. 아이실드. 아이실드가 아니라. 에세션 케이스. 정말 얇은 케이스고. 뭐 이런. 뭐라 그러죠. 도트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좀 지문도 많이 묻고. 지금 좀. 써서 그러는데. 어. 실제로 정말 얇고. 이제. 너무 얇아서. 제가 정말 좋아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하나 아쉬운 거는. 당연히. 이제. 보호력의 문제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세요. 아무리 얇은 케이스가. 뭐. 이렇게 광고성으로. 보호력이 된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절대 안 된다고요. 예. 이런 얇은 케이스들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몇 번 떨어뜨려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는. 그때그때 또. 이런 충격이나. 모서리. 아니면. 이렇게 떨어지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 조금.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Essential. 케이스였는데. 되게 좋았어요. 예. 되게 얇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잡기도 편하고. 네. 그래서 되게 좋아했고. 그 다음에. ESR 얘가. 이제. I-Shield 케이스. 그때 당시에 제가. 영상에서. 제 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900원인가에 샀다 그랬을까요. 그래서. 되게 영롱하고. 색깔이 나뉘어서. 예쁘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뭐.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건. 링켓 퓨전 엑슨. 퓨전인데. 퓨전인데. 링켓 퓨전은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링켓 제품은 거의 다 그래요. 핸드폰보다. 화면보다. 이런. 요. 보. 이런. 실리콘이 앞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좋고. 카메라도 완전히 덮어주고. 이만큼. 좀. 공간을 남겨주고. 그래서. 링켓 퓨전 케이스는 거진 다 산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변색되어 있어요. 매트클. 매트클리온 거랬는데. 네. 그리고. 일반 매장에서 산 건데. 이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젤리 케이스. 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케이스는 많이 안 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전 판매자분이 썼던. 요. 정쿵 케이스인데. 저는 요런 뚫린 거를 안 써요. 예. 예전에 아이폰 A플러스를. 정쿵 가죽 케이스를 썼는데. 밑에 뚫려있어가지고. 한번 떨어뜨렸다가. 흠침난 적이 있어. 그 뒤로 절대 안 써요. 예. 그래서 요거는 안 쓰고. 근데. 그립감. 그립감이라 그러잖아. 이런 거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일반. 이런 얇은 케이스인데. 5000원 밖에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힐링실드라는 브랜드에서. 붙이러 가서 했는데. 보시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유격이 안 맞아요. 예. 원래는 요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잘 안 눌려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았었고. 이제. 요. 오닉스 케이스. 이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예. 이게 마음에 들었고. 뭐. 이제 밀리터리 오게. 드랍 테스트도 통과했다. 이러고. 링케일 자체가. 메이드 인 코일이라서. 되게 좋았어요. 그건 되게 좋았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되게 좋았는데. 최근에 써보니까. 약간. 먼지가 좀. 살짝살짝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닦아주고 그러는데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이제. 끼면은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블랙의 블랙이면.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네. 이제.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좀 아쉬웠죠. 네. 이게 뒤에 뭔가.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케이스가 지저분해진다. 이건 아니고. 일반 예를 들어서. 이런 조그만. 그런 먼지 같은. 그런 뭐 찌꺼기. 찌꺼기라고 표현하긴 좀. 그래서 좀 많이 묻더라고요. 털어주는 게 좀 그렇고. 그거 말고는 괜찮았어요. 가방에. 보통 놓고 다니니까. 가방에도 아무래도. 제가 뭐. 청소를 하고 그래도. 먼지가 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 부분이. 근데. 그거는 케이스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유난히 블랙이라서 더 그런가 싶기도 했고. 이제 얘가 제일 마음에 든데. 얘가 이제 링켓 퓨전 X예요. 그래서 이제. 카모였나. 그래서. 제일 안정성도 제일 좋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잡기도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게. 은근히 두꺼운 것 같은데도. 잡기에는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노트 중에선 제일 좋았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노트는 지나고. 미니인데 미니는 제가 두 개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비 3개예요. 링켓 오닉스. 그래서. 두 개를 가져왔어요. 근데. 둘 다 매력은 있는데요. 디자인 스킨. 오닉스 링켓. 그래서. 좀. 뭘 고를까 하다가. 오닉스 골랐어요. 그래서 가성비 뛰어나고요. 안정성도 좋고. 안정성이 좋다는 게. 막 야구던지 던져서. 이렇게 안깨진다는 게 아니다. 그래도 얘는 좀 얇은데도 좋아요. 얇은데도. 그래서. 이렇게 잘 휘고요. 그런 거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산 게 화이트인데. 화이트에 화이트 앤 블랙.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근데 요것도 예뻐요. 네.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한 달 썼나요? 한 달 좀 안 썼던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좀 이렇게. 때가 타는 그 가죽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발바닥 쪽도 이제 이렇게 때가 타고. 그거 말고는. 이 옆에 이런 실리콘 재질도 되게 좋았고. 다 좋았어요. 네. 이제 안정성 면에서는 그닥. 얘보다는 좀 덜 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도. 조금 다릅니다. 디자인이. 요. 뭐. 둘 다 괜찮아요. 근데 또. 근데 이제 가성비 얘는 이제 그때 당시 가격으로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때 당시 가격으로 8,000 얼마였는데. 얘는 지금 34,000 원이니까. 거의 한 83,000원 3배 차이 나니까. 좀 가성비 측면에서 좀 아쉽죠. 이렇게 하고. 이제는 충전 요 포트인데요. 이제 조금 여러 개가 있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이렇게 하고. 얘도 이제 보조배터리. ESR 보조배터리인데. 여기서는 얘가 좀 그래도 좋았죠. 얘 프리디랑. 얘는 뭐 지루아 칼륨.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이 작은 크기로 이제 맥북이라든지 노트북. 그 다음에 핸드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전자기기들을 충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최대 65W죠. 여기가 하나가 65W 써있다고 65W가. 얘만 꽂으면 당연히 65W인데. 최대는 요거 씁니다. 최대. 최대. 하여튼. 만약에 예를 들어서 3개를 하면은. 얘는 최대 18W고. 18W고. 36W니까. 얘는. 아유. 계산이 안 되나. 30W.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아셔야 돼요. 얘가 65W고. 18W, 18W.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점 알아주시고. 그리고. ESR 요. 듀얼 요. 충전기 되게 좋았어요. 두 개. 최대 36W 같은데. 되게 가벼웠어요. 그 부분 좋고. 보조 배터리인데. 이게 좋았던 이유는. 딱 카드 크기 정도예요. 네. 카드 크기고. 되게 가볍고. 그리고 이제. 어.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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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쪽. 그 다음에 C타입. 이런 식으로. 어디 갔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버튼도 한 번에 누르면은. 이 숫자가 표시된다는 점이 제일 좋았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안 그랬는데. 이게 뭐 충전 시기에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제가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 얼마 전에 이제. 아이폰 12 미니를 요걸로 충전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전공 케이블 사용했고. 근데. 그 다음날. 광탈이 된 거예요. 90%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그래서. 어. 내 핸드폰이. 이제. 아이폰 12가 광탈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니는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 내꺼 그런가 싶어서. 혹시 몰라서 한 2, 3일 더 실험을 해보고 했는데. 그때 괜찮더라고요. 이 충전기를 안 쓰고. 이 보조배털 안 쓰고. 얘 탓인지. 아니면 그때 그냥 아이폰이 약간 이상했는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충전 잘 됐어요. 노트도 충전 잘 됐고. 아이폰 SE도 충전 잘 됐고. 전화 항상 여러분들. MF화 인증을 받은 케이블을 씁니다. 정품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상했었어요. 그래서. 뭐. 일시적인 현상이면은 괜찮았는데. 그 뒤로는 좀 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제. 이게 정상 작동된다. 이제. 제 아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전제 하에는. 여기 보시면은. 만 미리에요. 만 미리 암페어. 그러니까. 여러분. 만 미리가 잘 다가오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폰 12 미니가 지금 2300 정도.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갤럭시 노트가 3500 정도 되고. 그거 이제 두 개 합친 게 만 미리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조그만 거 많이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거를 추천드리고. 동시 충전. 동시. 말이 안 나오네요. 동시 충전도 할 수 있어요. USB-A에 하나 꽂고. C타입에 하나 꽂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마이크를. 이것도 뭐 꽂을 수 있는데. 저는 안 쓰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전자기기 정말 많이 썼네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자. 이제. 요거. 요거는 왜 껴있는지. 요거는 아이폰 정품 케이블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것도 필요 없구나. 그래서. 이제 요 두 개. 두 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거는 요거. 이제 벨킨 건데요. 벨킨 USB C2 라이트닝 케이블인데. 되게 좋았어요. 이 스트랩이 있어서. 이렇게. 얘는 고무줄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스트랩으로 이렇게. 똑딱이로. 이렇게. 단추. 잠그듯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고. 이 부분. 이 선 부분이 되게 튼튼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특별히 제가 잘라먹지 않는 이상은. 꽤. 몇 년 잘 쓸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고. 되게 좋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패브릭 소재고라서 되게 좋았고. 여기 제가 이제. 정품 케이블을 가졌는데. 이 정품 케이블 여기 보시면은. 이 선이. 이렇게 좀 벗겨지지 않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를 썼는데. 얘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돈 더 주고 얘를 사는 게 나아요. 근데 보면은. 만약에 이제 정가 기준으로. 별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만약에 사겠다 그러면. 벨킨 거 사라고 하고 싶어요. 얘가 3만 얼마였나 그러는데. 얘도 한 3만원 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품 기준으로. 그러니까. 음. 별로라는 말. 저거는 별론데. 요거는 진짜 구매하셔도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요거. 좀 돈 더 주고 요걸 구매하세요. MFI 인증 받은 거 당연히. 그리고. ESR 요 충전기랑 갖춰왔던 MFI 인증 케이블인데. 요거는 똑같아요. 일반 케이블이랑. 그래서 뭐. 특별히 볼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악의 제품. 아까 제가 저의 최고의 제품. 갤럭시 노트 10이었잖아요. 최악의 제품은 지금 안 붙어있고요. 제 영상을 보시면은. ESR 풀커버 필름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엄청난 불만을 얘기했던 거예요. 가격 대비 가성비가 제일 안 좋았어요. 가격은 좋았는데. 성능이 안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ESR 강화 필름을. 한 5천 원에 샀거든요. 이 테두리식. 필름을 샀어요. 그래서 테두리만 붙어있는데. 이 터치감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뭔가. 잘 안 붙어서. 이 공간의 사이가 떠서. 따닥 따닥 따닥.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돈을 더 주고. 다른 필름을 붙이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거는. 정말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붙여봤지만은. 그게 제일 최악. 제 기준에서요. 제 기준에서는 그게 제일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고. 또 안 좋았던 게 하나 있는데. 고북이라는. 제 영상을 보시면 고북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빅소에서 케이스를 쓰다가. 떨어뜨려서 깨져서. 고북이라는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가격이 좀 최악이었어요. 예. 가격이 18,000원. 18,000원이었는데. 금방 또 깨지고. 그러니까. 가성비 대대비 너무 안 좋았어요. 대신에 이제. 그건 매장에서 붙여서 정가를 다 받은 것 같은데. 이제 인터넷 같은데 찾아보니까. 그거에 한 반값에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가성비 안 좋았는데. 굳이 최악을 뽑자면. 전 ESR 그거를 뽑겠어요. 그래서 제 영상은 이제 ESR 필름이 있는데. 좀. 되게 안 좋았습니다. 터치감도 그렇고. 지문도 엄청 많이 먹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코코 란 브랜드에서. 제가 만 원을 주고 붙였는데. 만족하면 쓸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가성비는 그닥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또 아예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딱 중간 정도. 그러니까. 제 값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전전의 고북이라는 제품은. 값도 비싸고. 제 값도 못하고. 그랬는데. 최악을 그 두 중에서 하나. 골려다가. 결국에는 거울로 골랐으니까. 그랬던 거거든요. 네. 뭐. 그 위에도 많아요. 이제 제가 뭐. 케이스 클리어 케이스. 에어팟 클리어 케이스를 썼는데. 이것도 지금 좋은데. 너무 잘 파져요. 예. 그래서. 가격이 그나마 좀 싸서. 제가 쓰고 있는데. 이거를 좀 해결할 방법이 없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좋아요. 되게. 이. 감촉은 되게 좋아가지고. 네. 그래서 뭐. 여러가지 더 있어요. 더. 제가 뭐. 이 베개 필러 요것도 한번 리뷰해보고 그랬는데. 록시탄 거. 근데. 일단은 제가 전자기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일 많이 했던 거 위주로 제가 골라봤어요. 어. 참 긴 리뷰가 됐습니다. 오늘은. 네. 그래서. 정말 정말 긴 리뷰가 됐는데.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 지 5개월 정도. 네. 반년 정도 됐는데. 벌써 50분 거의 가까이 됐어요. 49분이. 이제. 제 계획이. 정말 부족하거든요. 다른 영상을 정말 많이 보는데. 제가. 제 걸 보면은. 저는 정말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다른 분들 거 보면.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몇 만명 분들. 몇 십만명들. 몇 백만명들.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로. 저분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은 분들을 구독자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제 영상을 보면은. 엄청난 차이겠죠. 엄청난 차이인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구독자분이 정말로. 요새 최근에 정말 많이 드셨어요. 저. 저번 달까지인가. 서른명. 서른분도 안됐는데. 벌써 스무분이 더 보시고 계세요. 제 영상을. 그래서. 진짜 진짜 막. 눈물도 흘린 적도 많고요. 네.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제가 유튜브를 지금은 이제 가게 일을 조금씩 저희 어머니께서 가게를 하는데 가게 일을 도우면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래서 유튜브 시작하게 잘했다 생각을 해요. 뭐 이런 영상은 보통 이제 좀 많은 분들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구독자분들을 늘리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 지금도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리고 2020년에 안 좋았던 거는 2020년에 놓고 가시고요. 2021년엔 또 새로운 걸 또 업고 가죠. 우리.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길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1년. 그리고 모두 행복한 2020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